계속해서 마태복음 강의를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아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탄절이 되면 참 많이 듣게 되어지는 본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다가 또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이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숨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22절에 나오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 됩니다. 왜냐? 인간은 약속을 했다가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약속한 것을 번복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본문에 찾아보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21절에 나오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런 거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니라 하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박혔는데 그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죄가 인간위에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사망 이후에 올 그러한 일들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학정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암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3절에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인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큰 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기에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한 마음을 충분히 만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인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들을 나의 구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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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